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신청 사이트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A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A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당 신청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다른 채팅방에 공유한다는 것을 착각했고 지지를 유도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